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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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그냥 가볍게 다니시라고 가볍게 다니시라고 제발 그런데 양손에 싸두고 그렇게 먹이려고 먹... 끝... 자, 허슈시다잉! 참말로 많아게 먹네 그냥 배가 저르르르르다 온몸이 저르르르 우리 전라도이 저르르르르 호남가부터 해볼까? 호남가 우리 배우다 말았지요? 다 배웠어? 처음부터 한 번씩 찍어주고 받고 호남가 어디까지 했어? 그나저나 책 하나 주시겠어요? 끝까지 갔어요 끝까지 가긴 갔어? 네, 죄송해요 널보 그것도 좀 드세요 널보 그럼 호남가루를 저기 뭐야 편시촌부터 할까? 편시촌 우리가 내내 얻은 거니까 널보 그거 없나요? 널보가 지리산으로 가세요 거기 우리 중머리 참고로 동궁 딱궁 딱 딱 궁궁 척궁 딱 딱 딱 시작 궁궁 궁궁 ени 여기서 시작 궁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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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칠것을 궁궁궁 세 번 질것을 위로 올려붙이는거 차이와 척궁딱딱딱딱뿡 이렇게 가면 되니까 척궁궁궁 할것을 척궁딱딱딱딱뿡 그리고 또 가면 돼 이걸로 치면 너무 공백이 많아서 장부에서는 심심하니까 시작 네일을 보실게요 세 번 다음에 덩굼 덩굼 소리 반주할 때는 복판을 치지 말고 여기 반죽을 쳐주고 얘로 소리를 해 덩굼 이렇게 시작 덩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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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척은 당연히 여기 쳐 여기 치지마 복판 안구를 치지마 복판을 당구를 칠 때는 복판 칠 때 아주 주의해야 돼 폭물장관은 복판을 함부로 벙벙 치고 그러면 안 돼 시작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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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사 출발 그렇지 youthful含 tab 일구로 칠것을 마지막에 100M 닭 접종ываем 자국에서도 구군을 하는군요 서리 반주이 잘하면 시끄러워 그리고 이 장구로 소리반주는 되게 안하는데 남도미녀 할 때 하지 하고 그 다음에 산조 같은 거 할 때 기악반주 할 때 이걸로 장구로 쳐. 만약에 중머리 같은 경우는 갈금산조면 fonds 이렇게 그렇게 할 때는 이걸로 치는다 북으로 안 치고 그렇게 기악반주를 할 때는 장구로 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가십시다 변시춘 시작 아서라 세상사 쓸 것 시작 아서라 세상사 쓸 것 없다 큰 불견 동원들 변신춘 장가 소부야 웃돌 바라 해장국 평생사업 거년 지나가니 동유수 구비 구비 물결은 화삐 바삐 백천이 동도에 거니 하시 부서기 허랍 부산어 지나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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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느건 세경 공 공 눈물이요 분수 분수 주 국 국 국 은 다 간 우 제 소름 이라 비죽죽 적 두 겨라 성 성 성 제 열 하느 걸 마라 기 철 연 위 기 오니 너도 또 안 슬프고 우려 온가 천 고 상 심 우리의 인생 고 고 고 고 바다 수 시 미라 낙 양 서 허 허 헝 동 낙 과 수 시 동 자 왕 수 지 철 허 다 청 중 꿈 놀래 깨니 백발 서름 하이 오 깊다 오름 금시 금시 은하 백마 황시 해 금시 나 나 기다려 것만은 참 만 종 손 젓 드라 너 그 흥을 사랑 마라 강강 강강 배를 띄워 풍어를 가득 신 십고 벙범 죽요 더라 가니 백구리 거 거 덕분이로다 어디서 인파 걱정 인불견 수복 정원 수상 구역이 방불하고 은풍이 노하야 탐랑이 해 옵기라 적은 너하 성냄초수 절강일씨가 운명불남 흐미한 옛사당은 삼삼삼은 저인과 일오주 다진토록 단고사만보다 유명히 이주원 늙은 삼 토수리 울거나 아저라 풍백 magnetic 이예가 잘하시니 이 else 이예가 이예 잘 하니 유령이 개주원들 잘 들어요 한 번 더 했어요 이거를? 그럴까? 그래 한 번 더 하자고 오시네 우리 장미님이 한 번 더 하자고 오시네 그럼 한 번만 더 합시다 더 하고 원한 거 한 다음에는 얼렁 흥부가이 슬픈 거 얼른 배워번지고 저기 저 오늘 뭐 흥타령 같은 거 이쁜 거 한 개 배우게 흥타령 해야 돼요 흥타령 이쁜 놈 하나 골라서 배우게요 흥타령 합시다 자 다시 아서라 세상사 쓸 곳 없다 시작 아서라 세상사 쓸 곳 없다 군불견 동원들 변시춘 장가 소부야 웃돌파라 대장구 대장구 평생 사업 거년 지나가니 동료수 구비 구비 불결은 바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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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천이 동도해 허니하시 부서 귀 버랴 도랴 우산 지난해는 재경 공급 눈물이여 분수 분수 주풍 무건 한무제 서름 이라 비죽죽 저두 여나 성성 공개 열한 억을 말아 기철년 비기 오니 너도 또한 슬프고 우려 건가 천고 고상 심 우리 인생 봄 봄 봄 봄 봄 봄 수신 인밀 나 경 서 봄 봄 봄 봄 봄 봄 봄 봄 랄 왕 수 지 처량 허 다 치 청춘 꿈 놀래 깻니 백 발 소름 통 깨 다 월 떠올isen 에 은 다 한 백마 당시에 나 기다렸만은 장안정도 소년들아 너 그 흥을 사랑바라 장강은 배를 띄워 흐르를 가득 싣고 범범죽뇨 너라가니 맥고 비거우니로다 어디서 김파곡정 인물견수목청은 소상구저기 방불허구 금풍니 고호하야 강랑이 배우홍니라 저건 너 성성냄주스 우절감일시가 분명구나 그 미기한 내 사랑은 상산사 근처인가 일워주 다진토록 맘고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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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고나 아서라 붕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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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쪽을 두드리니까 이리 걸치는게 낫겠네. 여기를 때리니까 이리 걸치는게 낫겠어요. 여기서 때리니까. 이히히가 다 됐을까요? 아이고 그거 아닌걸... 그냥 옳지옳지하고 계속 하다보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히히히...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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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 돌아가면서 또 해요 우리 내 3호님 시험 못 하시더라구요. 우리 장면임 모나마나 잘하실꺼야 그거 목소리가 이뻐갖고 오늘 연습해갖고 오신거 아니죠? 아니 우리 수고 온 기분 안해보여요 또 시킬거라고 기대하신거 같은데 그럼 유령이만 한번 돌려봐서 해볼까? 네 그것을 연습했는데 그것을 연습을 했는데 안시키면 우리 장면임이 슬플거 아니요? 아니 연습 안해봤어 지금 여기서 해본거지 ㅋ 저기서부터 한번 더럽고 일고 시간이 많이 걸리면 bouncing 다음에 하고 우리가 또 소리를 배워homme 해야거지 아직 cu Hus用이 많아 그러면 혼낭갈을 주고받고 하고 싶다고 그럼 한 번씩 많이 주고받고 하고 끝내버려 다른거 빨리 reappe ontarONG 오늘 habiSalog 한평천지 늙은 몸이 좀 빨리 갈게요 시작 한평천지 늙은 몸이 광주고향을 보랴 광주고향을 보랴 제주어선 빌려타고 시작 제주어선 빌려타고 배남부로 건너갈지 배남부로 건너갈지 흥양을 보던 해는 보성을 비춰있고 시작 흥양을 보던 해는 보성을 비춰있고 고산의 아침 안개 고산이 네번째 박 고산의 아침 안개 영암을 둘러있네 영암을 둘러있네 영암을 둘러있네 우리 회원님들이 알아듣기 좋게 열로 안올려치고 열하나 열둘 열을 다 일로 칠게요 그러지 않으면 이거 할 때 우리 회원님들이 못 알아본단 말이야 딱딱하고 다 겹쳐가지고 대약을 상흥권이 상흥권이 시당 대약을 상흥권이 삼태육경 순천심이요 삼태육경 순천심이요 삼태육경 순천심이요 부창성 높이 앉아 나주고 풍경 바라보니 나주고 풍경 바라보니 만장군공 높이 솟아 만장군공 높이 솟아 충충한 익산이요 충충한 익산이요 백리 다면 흐르는 물은 백리 다면 흐르는 물은 구부쿠구 호부쿠구 만경인디 구부쿠구 만경인디 용담에 맑은 물은 이안이 용안처럼 용담에 맑은 물은 이안이 용안처럼 능주어 푸른 꽃은 능주어 붉은 꽃은 꽃꽃마다 금산이라 꽃꽃마다 금산이라 나무는 봄이 들어 각색 화초 무장허니 나무는 봄이 들어 각색 화초 무장허니 나무나무 임시리요 나무나무 임시리요 가지카거찌기 곽과로 다 베소 가지카치기 옥가소가 봉석은 화순이요 인심은 하멸이긴디 합해서 시작 봉석은 화순이요 인심은 하멸이긴디 귀천한 무주어고 하나 둘 셋 빛 전한 무주어고 석이는 영광이라 창평한 죽은 세상 석이는 영광이라 창평한 죽은 세상 무한홀일삼으니 세 번째 빡 무한홀일삼으니 산웅공상은 나가니라 삽에서 시작 산웅공상은 나가니라 부자 형제 부자 형제 통복이로 구나 합해서 시작 부자 형제 통복이로 구나 강진의 상구서는 강진의 상구서는 네 번째 빡 강진의 상구서는 진도로 건너 갈제 합해서 진도로 건너 갈제 갈제가 열한 방에서 나와야죠 진도로 건너 갈제 시작 진도록 진도로 건너 아니죠 여기 große 형제가 거너가 나와야지 진도로 건너 갈제 진도로 합에서 시작 합에서 시작 너무 길어. 둘러가 인피상이가 둘렀으니 너무 길어 둘러가 인피상이가 둘러 쑤니 가쓰가 열한 바개에서 나와줘 인피상이가 합에서 시작 김기사이가 불렀으니 거드렁거리고 지내보세 돌아보세 시작 거드렁거리고 전화보세 그렇지 돌아보세 지내보세 지내보세 한다고 해서 무엇이 틀리겄어? 지내보세 거꾸로 통제 최ross iz созн Support 잘 Going Home 도 administr悄σει 감사합니다.